21. 빵의 포장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섭씨 15에서 20도 2. 섭씨 25에서 30도 3. 섭씨 35에서 40도 4. 섭씨 45에서 50도 정답은 3. 섭씨 35에서 40도 22. 빵의 내부에 줄무늬가 생기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과량의 분할류 사용 2. 과량의 덧가루 사용 3. 건조한 중간 발효 4. 건조한 2차 발효 정답은 4. 건조한 2차 발효 23. 스펀지법으로 제빵할 때 스펀지의 소맥분 변화를 시키는 경우에 설명이 부적당한 것은 1. 부피, 향, 저장성 등 품질을 개선시키고자 할 때 2. 발효 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계 및 설비를 감소시킬 때 4. 소맥분의 품질이 변경되었을 때 정답은 3. 기계 및 설비를 감소시킬 때 24. 이스트가 오븐 내에서 사멸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1. 섭씨 40도 2. 섭씨 60도 3. 섭씨 80도 4. 섭씨 100도 정답은 2. 섭씨 60도 25. 사용할 물 온도를 구할 때 필요한 온도가 아닌 것은 1. 수돗물 온도 2. 실내 온도 3. 마찰 개수 4. 밀가루 온도 정답은 1. 수돗물 온도 26. 분할기에 의한 기계식 분할 시 분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1. 무게 2. 모양 3. 배합률 4. 부피 정답은 4. 부피 27. 액체 발효법에서 사용하는 소포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분유 2. 쇼트닝 3. 탄소수가 적은 지방산 4. 실리콘화 함물 정답은 1. 분유 28. 냉동 반죽을 2차 발효시키는 방법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냉장고에서 15시간에서 16시간 냉장 해동시킨 후 섭씨 30에서 33도, 상대습도 80%의 2차 발효실에서 발효시킨다 2. 실온에서 30에서 60분간 자연 해동시킨 후 섭씨 38도, 상대습도 85%의 2차 발효실에서 발효시킨다 3. 냉동 반죽을 섭씨 30에서 33도, 상대습도 80%의 2차 발효실에 넣어 해동시킨 후 발효시킨다 4. 냉동 반죽을 섭씨 38에서 43도, 상대습도 90%의 고온다습한 2차 발효실에 넣어 해동시킨 후 발효시킨다 정답은 1. 냉장고에서 15시간에서 16시간 냉장 해동시킨 후 섭씨 30에서 33도, 상대습도 80%의 2차 발효실에서 발효시킨다 29. 다은중 생산의 목표는 1. 재고, 출고, 판매 관리 2. 재고, 납기, 출고의 관리 3. 납기, 재고, 품질의 관리 4. 공정, 원가, 품질의 관리 정답은 4. 공정, 원가, 품질의 관리 30. 대량 생산 공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븐으로 반죽이 들어가는 입구와 제품이 나오는 출구가 서로 다른 오븐은 1. 데크 오븐 2. 터널 오븐 3. 로터리 레크 오븐 4. 컨벡션 오븐 정답은 2. 터널 오븐 31. 전분의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분의 종류 2. 전분의 농도 3. 당의 종류 4. 염류 또는 각종 이온의 함량 정답은 3. 당의 종류 32. 케이크 제조에서 쇼트닝의 기본적인 세 가지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팽창 기능 2. 윤활 기능 3. 유화 기능 4. 안전 기능 정답은 4. 안전 기능 33. 우유를 살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온 단시간 살균법으로서 가장 적당한 조건은 1. 섭씨 72도에서 15초 처리 후 냉각 2. 섭씨 75도 이상에서 15분 열 처리 3. 섭씨 130도에서 2에서 3초 이내 처리 4. 섭씨 62에서 65도에서 30분 처리 정답은 1. 섭씨 72도에서 15초 처리 후 냉각 34. 흰자를 사용하는 제품에 주석산 크림이나 식초를 첨가하는 이유로 부적당한 것은 1. 알칼리성의 흰자를 중화함 2. pH를 낮춤으로 흰자를 강력하게 함 3. 풍미를 좋게 함 4. 색깔을 희게 함 정답은 3. 풍미를 좋게 함 35. 케이크 제조에 있어 계란의 기능으로 부적당한 것은 1. 결합작용 2. 팽창작용 3. 유화작용 4. 수분보유작용 정답은 4. 수분보유작용 36. 베이킹 파우더가 반응을 일으키면 주로 발생되는 가스는 1. 질소가스 2. 암모니아가스 3. 탄산가스 4. 산소가스 정답은 3. 탄산가스 37. 제빵용 밀가루 선택 시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단백질량 2. 흡수율 3. 전분량 4. 회분량 정답은 3. 전분량 38. 포도당의 감미도는 1. 결정일 때 감미가 세다 2. 수용액일 때 감미가 세다 3. 베타형일 때 감미가 세다 4. 좌선성일 때 감미가 세다 정답은 1. 결정일 때 감미가 세다 39. 모노글리세라이드와 디글리세라이드는 제과에 있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1. 유화재 2. 항산화재 3. 감미재 4. 필수 영양제 정답은 1. 유화재 40. 과당이나 포도당을 분해하여 CO2 가스와 알코올을 만드는 효소는 1. 말타화재 2. 인버타화재 3. 프로테화재 4. 찌마화재 정답은 4. 찌마화재 4. 찌마화재 4. 찌마화재